출발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식당 가잖아 약간 식당과 관련해서 내가 부산 사투리를 좀 가르쳐줄게 좋아요 데피다 라는 얘기거든? 데피다 이거 좀 데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응 이거 좀 데펴주세요 이런 느낌 선생님 이거 좀 데펴주세요 그럼 봐봐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뭐 아 이모! 이모! 어 맞아 이모님 이거 좀 데펴주세요 전 뭔가 부산에서는 갑자기 질문을 한 거야 부산에서 저기요 할 때는 저기요 이렇게 아니면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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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음 애교있다를 약간 애사리따 라고 얘기를 해요 애사리따? 애사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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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얘는 사실 억양 같은 거 보다 그냥 그 표현 자체 애사리따 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교가 많다 되게 어른들 이렇게 잘한다 이런 느낌의 애사리따 라고 해요 야! 아니 애사리따! 식당 가면은 이제? 이모님! 누가 가장 애사리 써보여요? 하하하하 이모님! 누가 제일 애사리 써보여? 응? 아! 얘는 애살책이! 우리 완당 먹으러 간당! 부산에서는 오빠야 하나! 진짜 해? 나는 오빠야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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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오빠 있어? 하하하하 오빠! 하하하하 많이 많아? 하하하하 오빠! 애사리따! 하하하하 야 너무 잘한다! 오빠! 니 뭐한대? 자윤이가 뭔가 시도를 많이 하잖아 네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야 애사리따! 완당! 멋있겠다! 왜 얼마나 했지? 완당! 언제 도착한당! 빨리 먹고 싶당! 빨리 먹고 싶당! hus님 슈니퍼디? 응 いつ